신경쓰지말고 했지만 혜니? 오 혜니가 빠져나 그래 잘어울렸다 이것도 아이스크림 먹는 씬이 있었어요 보통 그걸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핥아먹으면 대부분 좀 보기 그렇잖아 혜니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을 막 먹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네요 예술이야 보고싶다 보고싶다 보고싶어 영화 꼭 봐야되겠네 우와 굉장히 섹시하네요 아니 그런것도 배우나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 다 배우지 수업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슨 오디션 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특급 비밀요원 알고보면 귀여운 남자 설경부 뭐해?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혜니 씨랑 새 작품 하셨잖아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글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쁘다 이쁘다 그래요 이뻐졌어요 10년만인데 많이 안 늙으셨어요 박하사탕 때가 32살이었는데 박하사탕 때 이미 늙고 시작을 해가지고 형님은 영화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몇 개 하셨어요? 단역까지 하면 20개 넘을걸요 범죄자를 많이 했어요 형사를 많이 했어요 범죄자 역은 없어요 범죄자도 할 수 있는 얼굴인데 왜 안 했죠 너무 범죄자 같아서 생각하고 우리 영화 스파이잖아요 진짜 007이랑 비슷한 부분 내가 해니가 007이라고 닮았지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니까요 직업이 스파이야 프레시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젠가요? 액션 씬을 영화 다 찍고 나서 이렇게 막 피 범벅이 돼서 어머 땀 쫙 거친 액션 해볼 때 숨소리 아 특별하시다 액트리스 중에서 누구랑 제일 친해요? 저는 같이 했던 배우들이랑 다 친해요 임태희, 손예진, 하지원, 한효주, 한혜진 다 친하다고 주로 만나서 술을 먹어도 그중에 누가 제일 예뻐요? 술을 먹어도 너 스마일, 네리 스마일 화려하고 발랄한 영화입니다 추석엔 스파이 문솔이 씨는 출산으로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기 문솔이 씨의 남편 장준환 감독님 집에 들어가세요 그녀님께서 직구 인터뷰를 찾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윤두현 씨 혹시 이 사투리 유행어 기억하세요? 왜요? 내가 니 시다바리라 고마해라 영화 친구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 아이가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나이 못다 아이가 이상하게 오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좀 이상하네요 지옥 씨 한밤이 갔다 왔다 알갓 어느덧 친구가 개봉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부산에서 친구2 막바지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장동곤 유호성을 잇는 최고의 남자들은 도대체 노꼬 여기는 부산입니다 이곳에서 친구2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행공들을 만나러 가시죠 니가 가라 2001년 800만 관객을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킨 영화 친구가 2013년 시대를 초월한 남자 이야기 친구2로 돌아옵니다 그 화제의 촬영 현장을 한밤이 찾았는데요 요즘 대세 김우빈 씨 장동근 씨의 아들 역할을 맡았죠 강렬한 눈빛 연기를 선보이다가도 한밤 카메라만 봤다 하면은 애교쟁이 특히 더위 때문에 고생이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다른 곳에서 촬영이 한창인 주진모 씨는 60년대 전설의 주먹으로 등장 극중 유호성 씨의 아버지 역할입니다 가장 양절한 신을 지치러 오시면 어떡해요 이런 걸 집어넣고 가야 될까요 촬영을 마치고 다시 만난 주진모 김우빈 씨 소트가 정말 잘 어울리죠 기대되는 멋진 남자들의 첫 마디는 뭘까요 김우빈 씨는 어떠세요 이런 줄 다 썼어요 이럴 줄 알고 두 분 열심히 촬영할 동안 저도 반국에 부산시장을 끼워다녔습니다 생생한 부산에만 이거 다 촬영했어요 사랑의 살아있어 야 썸 두 분이 아파 원천에만 표현해 주세요 원천에만 표현해 주세요 부산의 맛 기대되는 게 없어요 아 진짜 맛있네 부산은 어때요? 부산의 맛 더 튀겨야 해요 친구2에 캐스팅했다는 소식을 듣고 얻으셨어요 과 감독님이 기획할 때부터 얘기를 같이 나누던 상황이어서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캐스팅이 됐어요. 시나리오를 봤고 감독님 만났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박형택 감독은 12년 전